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맛있죠? 우와!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텐데요. 여기는... 제 친구거든요. 거기 집에 가면 있어요. 이름, 이름이 풍풍이에요. 제가 소개해드리죠. 벗어놓은 곳. 누가 왔다고 했지? 민지! 헐 저기 있어 딱 보인구만 헬로우 웰컴 투 보미앤 민지 보미앤 민지쥐 보미앤 민지쥐 하우스 스스스 팍 벙 왜? 야 그건 쥬 아니야? 팍 민지 왜 이러면 죽겠냐 너 아 언니 그래도 여권 스프링이 B O U M 이잖아 야! 너 그런가 밝히면 너 한자가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're back 너는 누구냐 we're back 너는 누구냐 back in the game back in the game 아 아주 화나게 붙이는 어 여기다 민지의 밥 안녕 안녕 we're back in the game 뭉? 룸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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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내 방 앞에 카메라가 없어 야 내 방 문이 잠겨있어 아 열리네? 여기 있는데? 아 일부러 잠가왔어 룸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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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심지어 줌을 땡겨났어 지금 어? 저 안에 누가 있어? 뭐야? 들렀어? 들렀어? 똑똑했지? 뭐야? 이거 신발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야 야 나 무서워 오지마 무서워 오지마 왜 여기로 공개하게 하려고? 야 뭐해 룸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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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안 열리는 게 말이 돼? 아니 이쪽 방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잖아 나 무서워서 못 봤을 거라서 지금 무서워 왜 무서워 언니 방인데 나 화낼 거야 나 화낼 거야 설마 뭐가 있겠어 아니 내가 잡아 때려드릴게요 웃긴 없는데 문이 왜 안 열려? 오 웃긴다 가만있어 봐봐 운이 그냥 열렸었던 거야? 근데 내가 이걸 이러고 있었어? 오 마이 갓 완전 바보구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지금 모든 걸 공개하고 말았어요 아이씨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조금씩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? 어쨌든 좀 괜히 괜히 쫄아 괜히 쫄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? 안녕 안녕 아이씨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겠네 열봐 안 돼 딱 냉장고에다 조준을 해놓으셨구만 내가 봐 여기 내가 이걸 딱 열면 어디 잘 안 보여 올 수 있도록 해 놓으신거죠 지금 이게 아 저도 작전이 있죠 왜 왜 왜 떨어졌어? 떨어졌어? 이거 마실래? 슬슬 잠이 오고 있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친구네들 가요 지금 공장 들었거든요 졸려 죽겠네 자요 여러분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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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상담 황사해준 친구야 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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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봉숭아죠? 봐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옛날에 이거를 빠가지고 여기다 백반을 샀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랩을 씌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다 일어나면 손에 물이 들어줄 수 있어요 난 꽂혔어 뒤에 한 번 봉숭아 진짜 지금 피곤해서 못 가겠어 이게 뭐죠? 풍대조 롯데조 100번 물어봤네 근데 로스와 혼자의 차이를 알지? 로스라고 아유 백반이 10분에 우린 없어 우린 안 키워 닭돌탕도 먹을래요? 먹을래요 닭돌탕? 에비바디 베미언니당 잘 못 부르 ooh 베미언니. 인사해 주세요. 인사해주세요. 저 지금 베리베리 타이야. 베리베리 타이야. 민지야 베미언니는 어떠셨어요 오늘? 지금 황소? 유 photo 오 자신 있으세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прらい цена 너무 거짓말이에요 이거! 이거 들어줄 이거야 나지, 난지 소세지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아니 제가 듣기...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알아요 아유 움직이지 마주세요 아니 우린 공평하게 미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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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제일 잘 나가니까 야!